만화 아 그렇구나 쓰리가 누구였지? 쓰리는 일본 한 번 뭐 갖다 올라 이미지가? 예의 바르다 아 여러분들 일본이 예의 바르다라는 게 오해가 있어 안 되는 걸 해주진 않아 계속 얘기 진상을 떨어도 쓰임아생 쓰임아생 웃으면서 계속 이럴 뿐이지 안 되는 걸 해주진 않아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진짜로 되게 좋은 면만 갖고 있네 반장 쓰리인가? 쓰리가 누구였니? 쓰리? 포냐? 아 포로 뭐였냐 아 쓰시 오이시 반장 파이브는? 문구류? 아 뭔가 유행이 있냐 일본 하면 여러 가지 옛날에는 되게 방사능이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되게 정제된 표현들을 많이 쓰시네요 그 일본에 보면 왜 덕후라는 게 있잖아 덕후문화? 오타쿠? 이게 정말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후라고 하면 오타쿠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데 꽂히는 걸 말하지만 좋은 쪽으로 덕후 기질이 발현이 되면 이건 되게 무서운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 상을 누가 탔죠? 어 김대중 대통령님이 평화상 하나 탄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의학상 물리학상 그다음에 화학상 계속 타고 있어 지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덕후야 덕후 이해돼? 우리나라에는 발해를 연구하는 학회가 하나도 없대 역사 학회 중에 발해 근데 일본에는 우리나라 발해를 연구하는 역사 학회가 세 개나 있대 미친 것들 아니요? 남의 발해를 지들이 연구하고 지랄해 아무튼 이게 좀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 세계랑 막 무역하고 막 활발하게 하면서 자 유럽 애들하고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 법체계도 다르잖아 실무도 다르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 걔네랑 딴 건 필요 없고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영어만 좀 모아놓고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만든 과목이 바로 뭐야? 일단 제일 처음 무역 실무 일본 쪽에서는 무역 상무라고 해요 상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약론도 있고 계약은 우리나라의 민법 관련 분야예요 운송, 결제 이런 것들을 모아 모아 안오 하면서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실무라는 걸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영어는 짓불도 못하는 것들이 발음은 구린 것들이 영어는 또 많이 써요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이 좀 해야 되니까 뭘 만든 거야? 무역 영어라는 애들을 만든 거죠 누가? 일본이 그래서 무역 실무나 무역 영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 이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출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무역학과 교수님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무역 용어가 다 영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일본식 한자로 만든 게 많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옛날 교수님들은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셨는데 요즘 교수님들은 너무 일본 색채가 나는 용어들은 그냥 아싸리 영어로 쓰자 해가지고 영어로 또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아무튼 근거는 좀 알아 놓으세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일본의 잔재는 아직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책에도 다 일본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비즈니스 잉글리시나 커머셜 잉글리시라는 표현이 있죠 오히려 이거는 그분들이 알아들어요 미국이나 연구 사람들이 비즈니스 잉글리시 하면 그쪽 비즈니스 쓰는 용어 표현? 이해 됐죠? 그래서 트레이드 잉글리시는 족보가 사실 없어요 서양에 가면 그건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슨 무역 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공문이에요 공문 회사에서 회사로 이제 공문 같은 거 보내잖아 그때 이제 이 사람들도 어떤 격식이 있었대요 자 넘겨보시면 7페이지에 보면 샘플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무역 영어 검정 시험 3급 이런 데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관세사는 지금 이런 거 할 분들이 아니잖아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넘겨보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무역 서신의 형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말로 하면 뭐 가운데 정렬이냐 좌측 정렬이냐 끝에 콜론이냐 세미콜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좀 많은데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4번 무역 서신의 작성원칙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별표를 한 100개 정도 빡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작 독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얘도 어떻게 보면 꼭 얘는 무역 서신의 작성원칙이라기보다는 올바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영어를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정도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뭐 완전성이라는 거 나오고 간결성이라는 거 나오고 명료성 나오고 정확성 나오고 예의성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섯 가지 성질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